온몸의 힐링 거기다 마음의 힐링까지 되찾아줄 마사지 체역의 여신 디바를 소개합니다 격이 다른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마사지 체어 디바 퍼스트 클래스라는 느낌으로 여러분들 받아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제는 마사지 체어 하면 어디죠? 헬스코리아 헬스코리아 마사지 체어의 명가답게 그 중에서도 최고의 라인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최고의 조건까지 챙겨가시기 바라요 일단 마사지 체어라고 했을 때 다 같은 마사지 체어가 아닙니다 핵심 기술 자체가 다르고요 그리고 소재 하나하나 나사 하나하나까지 최고급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격이 다른 마사지를 받을 수가 있는 건데요 일단 하나하나 차근차근 한번 뜯어볼까요? 보이는 그런 자태부터가 다르고요 앉아서 마사지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최고의 마사지가 제공이 된다는 거 맞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의 몸을 제대로 했습니다 3D 입체 스케닝이 몸 하나하나 사람마다 체형도 다르고 사이즈가 좀 다르잖아요 거기에 다 맞게끔 근육의 결, 몸의 선까지 다 분석을 해서 맞춤형의 마사지가 제공이 되고 강도 조절까지 다 되기 때문에 받고 났을 때 최고의 정말 몸 상태가 달라지는 걸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탑재되어 있는 기능이 58번 스냅백 무브먼트라고 해서 이 마사지력을 측정하는 반작용을 측정하는 마사지 볼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굴곡들을 그리고 우리 몸의 근육들을 야들야들하게 풀어줄 수 있게 정확하게 스캔을 해주는 겁니다 이 마사지 볼이 정말 고탄성 마사지 볼이 몸을 정확하게 스캔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에어 마사지들이 정말 차원이 다른데요 일단은 이 골반 쪽에 들어오는 저는 이 에어 마사지 너무 좋더라고요 엉덩이와 골반을 잡아주는 이 에어 마사지 받으시면서 좌골신경톤이 나았다라는 분이 있으실 정도로 확실하게 잡아주고요 특히 어깨 에어 백 같은 경우는 접혀져서 들어오면서 나를 포근하게 안아주기 때문에 어떠한 체형이든 상관없이 내 몸에 꼭 맞는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다리 마사지 너무 설명해드리고 싶어요 최고예요 다리 마사지가 일단 각자 다리 길이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다리 길 자동으로 측정해서 딱 맞춰줍니다 그리고 이 요가 모드 같은 경우는 쫙 늘려주는 마사지를 할 때 또 이게 발받침이 또 다 자동으로 쫙 늘어났다가 또 잡아서 또 당겨주고 이 발받침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종아리 부위까지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다리를 양쪽으로 잡고 쫙쫙 늘려주는 그런 마사지까지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주물러주는 것뿐만 아니라 두드림 뿐만 아니라 쫙쫙 늘리면서 몸에 스트레칭까지 유도한다는 거 발 부분은 정말 특화되어 있고요 받아보시면 발바다 롤러 하나하나 혈점 다 짚어집니다 발 뒤꿈치 다 잡아서 눌러주고요 맞습니다 정말 성능 하나하나 원현씨 항상 그러잖아요 네 다섯 명은 적어도 마사지사가 전문적으로 부위별로 붙어서 네 그런 마사지가 가능하다라고 하시는데 네 마사지 체허하면 헬스코리아 그렇죠 마사지 체허가 필요할 땐 헬스코리아 안에 블루투스 스피커 그리고 고성능의 리모컨에다가 USB 포트 안에 간편 컨트롤러까지 없는 게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리클라이닝 체허 기능 되시면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전원 버튼 누르시면 한글이 지원이 됩니다 여기에 자동 모드 12가지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요가 모듈을 한번 실행해 볼게요 우와 너무 시원하죠 일단 뒤쪽으로 요가 앞 미끄러진 방식으로 이 공간별로 차지하지 않는데요 확보를 네 요거 이제 완전히 무중력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편안한 그런 정말 우주 공간이나 구름 위에서 받는 자세로 여러분들 만들어 드립니다 받고 났을 때 가뿐해진 뭔가 정말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마사지가 제공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스캔이 끝난 다음에 요거를 조금 위쪽 아 어깨 높이까지 그렇죠 아주 세심하게 정확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 어깨 부분을 잘 해야 저희가 승부분이나 요런 목 부분 뭐 곰 두 마리 있다고 하잖아요 딱딱하게 굳어있는 거 다 풀어줄 수가 있는데 네 우와 이렇게 일단은 움직이는 자태가 너무 고급스럽지 않아요 다 자동으로 여러분 몸에 맞춰서 네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 네 네 앞 들어오는 것 좀 보세요 공기압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와서 우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트툼한 손으로 꽉꽉 눌러주는 것 같은 네 그런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고요 네 발바닥에 롤러도 하나하나 네 꽉꽉 지압점들을 눌러주기 때문에 네 받았을 때 정말 날아갈 것 같다 아 너무 시원하죠 너무 바쁜하다 이런 말들하고 발 뒤꿈치 요런 진짜 곤륜혈이라고 해서 림프 네 발리까지 해줍니다 발리까지 다 해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받고 나면 혈액순환이 확 되고요 네 건강해지는 나를 그대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네 이 손바닥에는 지압점들까지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건강 제대로 챙겨줄 수 있는 거고요 이 목받침 같은 경우는 3단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3겹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마사지를 벗겨가면서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요거 지퍼로 다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타이프차 가능하고요 네 정말 마사지 볼이 그대로 내 몸에 밀착이 돼서 겉두는 마사지가 아니라 나한테 딱 맞는 네 지금 바로 접혀 들어오는 요 어깨 부분 보셨는데 개편식으로 요거 정말 딱 내가 포근하게 감싸 안겨서 마사지를 받는 것 같은 맞습니다 그런 느낌 받아볼 수 있습니다 AS가 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네 마사지 체어를 살 때 여러분들 AS 항상 여러분 곁에 있는 헬스코리아를 선택하셔야 되는 이유이고요 저희는 항상 부품이나 모든 것들 다 갖추고 있습니다 3년 워런티 챙겨드리니까 선택하셔야 되는 확실한 이유 챙기시기 바라요 아 좋다 정말 지친 몸을 위한 우와 나의 최고의 공간에서 마사지를 받고 있는 원현씨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고 계십니다 아 진짜 시원하다 우와 그냥 마사지 체어가 아니에요 이 디바는 우와 머리 끝에서부터 풀어주는데 이게 마사지 볼이 나오는 길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시원해요 진짜 이 뒷목 부분 네 원현씨 지금 받으면서 확인을 하시는 거고 저는 눈으로 보지만 이 앞쪽으로 쭉 뻗어 나와서요 네 목 뒤쪽을 제대로 눌러주고 문질러주고 우와 이 뒤에 정말 뻣뻣하다고 하잖아요 네 여기를 제대로 풀어주게 되면 정신적인 피로까지 풀린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잠깐 받았는데 눈이 번쩍 비었어요 제 눈 보이세요? 깡렬한 눈빛 하하하하하하 아니 이 뒤쪽 정말 귀 뒤쪽부터 해서 너무 시원해요 제대로 머리 두피 마사지까지 제대로 해주면서 네 쫙 타고 내려오면서 이 목 뒷부분을요 얼마나 꽉꽉 눌러주고 잡아주는지 몰라요 네 이게 어깨 부분을 확실하게 스캔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네 이것도 승모근 딱 확하게 붙잖아요 오랜 시간 운전하고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은 맞습니다 이 부분 풀어주는 게 정말 중요한데 네 어떤 분은 옷걸이가 두 개 세 개가 부러질 정도로 이렇게 치셨다고 하는데 네 디바 만난 후부터는 그냥 알아서 제대로 제대로 풀어준다라는 얘기 하십니다 맞습니다 이 승모근부터 시작하는 이 마사지 확실한데요 저는 이 견갑골과 이 기립근 이 척추 기립근을 따라서 에어백 마사지까지 쫙 같이 들어오고 네 이 옆에 골반이 쫙 들어오면서 이 손까지 마사지 쫙 해주니까 너무 시원해요 그리고 이 다리 종아리가 진짜 보이세요? 제 종아리가 정말 두꺼운데도 막 확 확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막 확 확 조여주는데 이야 너무 시원합니다 네 시원한 부분들 받아보셔야 합니다 정말 맞습니다 지금 이거 보이세요? 위에 무릎있는 부분만 따로따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조절이 되기 때문에 꽉 잡아준 상태에서 위아래로 쫙쫙 문지르면서 풀어주니까 이야 이거는 진짜 어디 가서 받아볼 수가 없는 그런 마사지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몸을 정말 활처럼 쫙 펴줄 때는요 내 몸이 진짜 그냥 복식코어까지 이루어지면서 육아 자세에서 내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자세 있죠 그래서 내 몸 안에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잡고 정말 신진대사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거를 몸으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좌골신경통 이런 것들 다 해결했다는 분들 많으세요 실제로 제가 지금 받아보니까 양쪽에서 골반을 쫙 조여줘서 들어오는데 진짜 너무 시원하게 잡아주고 여기다가 이 마사지 볼이 뒤에서 쫙쫙 이 대퇴부에 있는 엉덩이 뒤쪽에서 제대로 풀어주니까 이 좌골신경통이 나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걸 받아보시면 마사지사들이요 손맛도 손맛이지만 어쩔 때는 이런데 진짜 얘기하신 대퇴부 이런 데 눌러줄 때는 이 팔 뒤꿈치로 이렇게 누르잖아요 온 몸에 힘을 실어서 최고의 마사지 받으시죠 애 보고 막 올라가서 좀 밟아라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디바가 강력함으로 여러분들 정말 거기다가 또 두드려주기까지 하잖아요 쫙쫙 부러지면서 안쪽에서부터 뭔가가 해결되고 있구나 그런 마사지가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타사 브랜드에서는 15,000불 이상이나 되어야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는데 8,999불이에요 말도 안 되는 가격인데 여기에다가 무이자 할부 48개월까지 되는 겁니다 한 달에 187불이면 온 가족이 누릴 수 있는 힐링 마사지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무이자 할부에다가 3년 워런티 거기에다가 무료 배송까지 가고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 다양한 혜택 누리실 수 있습니다 마사지 체어가 필요할 땐 헬스코리아